다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.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. 이거는 영상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. 부산의 한 중식당입니다. 자전거를 몰고 온 한 남성이 식당으로 들어오는데요. 계산대 앞에 서서 배달인이 빨리 음식을 달라고 재촉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음식점에서는 아 배달기사구나 하고 음식을 줬겠죠. 여기까지는 평범한 상황인데요. 그런데 10분 뒤에 다른 남성이 가게로 또 들어옵니다. 알고 보니 이 남성이 진짜 배달기사였던 겁니다. 이때서야 가게 주인은 아 내가 속았구나라고 알아차렸다고 하네요. 피해를 본 식당 주인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. 자 변호사님 가짜 배달기사가 음식을 훔쳐갔어요. 명백한 절도겠네요. 절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. 배달기사원인 것처럼 가게 존에 속였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. 절도가 아니고 사기입니까? 그리고 지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상습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분 곧 잡힐 것 같은데요. 알겠습니다. 사건 사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변호사님 다음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.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.